교실에서 시작 교실에서 교실의 시에 문화하고 반영주의들에게 전화해 보내는 행동 이건 뭐 교장선생님 가능하신데 학교 공연과 관련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영상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모르는 척 제가 가진 영상 초등 선생님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면 2개가 있어요 이건 왕따에 관한 내용인데 꼭 보시면 이건 3월초에 보시면 거족 지금이라도 풍력성인의 나이 1개의 문화 우연히 구하는 거라서 하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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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놔주세요.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